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가볍게 흐려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. 일본 걸즈 채널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주제 잘 자란 사람의 특징 이라는 주제로 이게 토픽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 자란 사람의 특징이라 내가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잘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나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약간 그런 예의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일전에 말한 것처럼 막 진짜 오징어 묵고 받자마자 다 버리는 이런 패급 패급 버러지 같은 이런 애들 말고 음식 버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거창하다기보다는 공부자라고 대단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그런 매너 같은 게 있는 애들 있잖아 몸에 예의적 범죄 같은 게 몸에 베긴 사람들 있잖아 나는 일단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일본 여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오늘은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보통 첫 댓글은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어있는데 일본에 이번에 나온 잘 자란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된 첫 번째는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았어 근데 이 일본이 뭐였냐면 가격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다 가격이 높아도 가치 있는 물건이면 살 수 있다 이게 잘 자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싫어요가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 이게 가격이 높아도 가치 있는 물건이면 살 수가 있잖아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 많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조금 왜 힘드냐 하면 이러나 저러나 일본은 30년 디플레이의 나라란 말이야 가격이 싼 건 당연한 거야 싸고 뭔가가 있어야 돼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아니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두번째는 자세가 좋다 가 있는 거야 자세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얼마 전에 느낀 적이 있거든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이었는데 여자 대학생 이제 딱 대학생 된 것 같아 그래서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다니는데 걔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쁜 얼굴도 아니었거든 근데 얘가 왜 눈에 들어왔냐니까 자세가 너무 곧은 거야 그래서 딱딱 일어나서 사뿐사뿐 걸어둔 그런 자세가 있거든 여자 되게 가슴 딱 열고 여자가 되게 사뿐사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그것도 모델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딱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는데 자세가 되게 올바르다라는 느낌 있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눈이 한 번 더 가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약간 디테일한 게 확실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세가 좋다 요거는 압도적인 좋아요였고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게 조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데키콘와 시나이라는 뜻이거든 데키콘이 조혼이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조혼 우리나라보단 조혼이 많긴 하지만 일본도 만혼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조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SNS에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도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내가 여행하다가 일본인 여자가 있거든 근데 걔가 SNS 찍을 때 항상 얼굴이 안 나오게 올리더라고 이거 보는 순간에 걔가 생각났거든 SNS 올리는데 얼굴은 안 나오게 몸만 나오게 했잖아 뒷모습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리더라고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일본에는 약간 그런 게 있나?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요거는 다들 공감할 거야 어리석거나 아니면 욕을 하지 않는다 남 험담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요런 것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예쁘다 이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 말은 예쁘게 해야 된다고 약한 남자는 쓸모가 없지만 말은 되게 예쁘게 해야 돼 나도 말 되게 쌍스럽게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되게 스윗합니다 여자한테는 내 여자한테는 겁나 스윗해 그래서 야야 천천히 오나 넘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 원래 그런 연애 같은 건 그런 스윗한 맛으로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나 굉장히 스윗하거든 그래서 황가장이 엄청 놀래 나를 보고 그래서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오나 빨리 안 오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분명히 스무살때 어반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있어 실제로 어 신기하지? 매넘 엑스맨인가? 그건 모르겠다 여튼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나왔어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먹는 방법이 아름답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음식 남기면 뭐라고 하는가 봐 그치?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오징어 묵국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지? 근데 오징어 묵국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사실 왜 오징어 묵국이야? 묵국에는 소고기 아니냐 그치? 그리고 먹는 방법이 아름답다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본 만화 중에서 격투왕 박희라고 있거든 그게 진짜 병맛인지 되게 헷갈려 근데 그것도 한 번씩 잘 때 보면 잠이 되게 잘 오거든 설명촌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거기 끝판 대장이 한마유지로란 말이야 주인공 아빠란 말이야 근데 주인공 아빠가 밥을 진짜 정갈하게 먹는 거야 전 거기서 바퀴가 오옷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거는 내가 조금 배워야 돼 나는 밥을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거든 실제로 저는 이게 옛날부터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우리 집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쩝쩝거려서 먹으면 아이씨 존나 쩝쩝거리네 욕하고 나간 애들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조용히 먹는 게 맞아요 조용히 먹는 게 맞아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 하도 먹방 같은 거 막 면치기네 막 이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이 없는데 이정재가 되게 조용히 먹고 놀랐잖아 이영자가 근데 조용히 먹는 게 맞는 거야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내가 실제로 외국에서 겪은 일인데 외국에서 누가 나한테 랄지를 트는 거야 우리 숙소 옥상에 라운지 같은 데는 내가 라면으로 먹고 있었거든 컴을 날 먹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얘가 나한테 왜 그런지 나한테 와서 뭐라고 지랄하는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해서 호주새끼였거든 호주새끼였는데 나한테 와서 뭐라고 지랄한다고 근데 적대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 애들 얘기는 못 알아듣거든 뭐라고 얘기하는지 존나 뭐라고 하는데 근데 나도 짜증나잖아 나는 바로 들이받는거든 나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거든 야 끄지라 이 개새끼 하나 똑같이 얘기했거든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씩씩거리면서 가대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면을 먹을 때 후루룩거리는 그 소리가 싫었던 것 같아 그게 당시에는 나는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소리 내서 먹는 게 시끄러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어디 나가서 이게 소리내서 먹는 거는 일단 이거는 매너는 아니에요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나마 좀 한국인들이 나은 게 중국 새끼들은 먹으면서 꼭꼭 트럼까지 하거든 실제로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트럼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 중국에서는 또 그게 예의래 맛있게 먹고 있다 아 방금 또 트럼 나왔다 콜라 먹었거든 콜라 먹어서 그래 그래서 트럼 났는데 중국 애들은 막 먹으면서 꺽꺽 그렇게 나 진짜 왜 저런 했는데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 보면 야 나도 맨 처음에 그게 되게 짜증났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그때 그 중국 애를 보면서 빡쳤던 게 그 호주 사람이 날 보고 빡쳤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약간 거울 치료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 그리고 갈짱을 몰라 갈짱이 걸즈 채널을 말하는 거거든 일본에서도 커뮤하는 여자는 약간 그런 혐오의 대상이라는 게 있는가 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런 커뮤하는 여자를 스스로 깠는데 다들 좋아요가 붙어있는 거 그래서 일본여초 커뮤는 되게 재밌단 말이야 되게 재밌고 그리고 가하하또 와라우나이 이 가하하또 와라우나이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낄낄끌 거면서 웃지 않는다 나는 약간 좀 낄낄끌 거면서 웃는 편인데 약간 이거 웃는 것도 조금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웃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도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거의 있었어 차 문 조용히 닦기라든가 사람 앞에서 메이크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젓가락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설교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미인이 아니라 분위기 미인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? 분위기 미인이 분명히 있거든 그 분위기라는 게 요새 느끼는 게 내가 들은 나이가 들수록 느낀 게 되게 유니크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 실제로 그래서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여자들 근데 문제는 나도 만나봤는데 근데 분위기 고급스러워도 만나면 랄지 트는 건 똑같더라 내 경험은 그랬어 내 경험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제 뭔가 차분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이건 비슷하게 그게 한국이랑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간단하게 일본에서 생각하는 잘 자란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 해서 봤는데 크게 한국이랑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잘 자란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치 나는 잘 자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근데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사람을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말은 예쁘게 해야 돼 말은 항상 예쁘게 해라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거든요 물론 나도 말은 되게 열받으면 빡치면 바로 이게 그게 이렇게 무악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나도 말만큼은 좀 예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껴 특히 특히 연인 간의 관계 그런 것들 친밀한 관계일수록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나이를 들면서 들면서도 자꾸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다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말은 예쁘게 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